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술사 제니! 김승빈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저는 마술사 제니주여 제니의 아들! 김승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마술을 한번 실험을 해볼텐데요 오늘 우리 어떤 실험할까요? 오늘은 국수 룸물 일정하고요 국수 룸물 실험 한번 해볼거에요 국수 룸물 하나에요? 이거를 저희가 그렇게 샀죠? 저희가 2개를 샀어요 1개 총 3개가 없는데 형이 샀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승빈이가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 통에다가요 국수 룸물 2를 넣습니다 2? 2만큼 넣습니다 2만큼 넣습니다 2만큼 넣을게요 이거는 2만큼 넣을게요 일단 2대 1개 넣어 주세요 요거 500g만 다 넣어볼게요 2만큼 채우면 다 넣을게요 2만큼 채우면 다 넣을 때? 2만큼 넣어도 2만큼 넣어도 요거랑 좀 평균 하도록 할게요 2만큼 넣을게요 어 0..0... 3만큼 넣어주세요 오예인은 좋아요 아있따요? 오오오옷 오지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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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 자 여기다가 물을 아냐 조금 더 조금만 넣어 이거 조금만 넣어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 시험 없게 다만 알겠어요 한 번 해볼게요 조금만 넣을게요 물이 조금 안 넣으면 안 돼요? 안 넣을게요 한 번 막 차가워해주지 않아요? 아 그 다음에 내려볼게요 여기 여기 한번 해볼게요 아 기분 나빠 기분 나빠요? 왜요? 한번 먼저 해볼게요 먼저 하세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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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 오 닦아줬어요 아이가 우와 이렇게 닦아줬어요 눈초라 우와 달라요 이거요? 여기 번벨이 많았네요 물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여기 여기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또 저거 같아요 핫폭맨 moment 오 이게 10톤이지 밸런컷 너무 роб 굳었어요 후 오 주절번에 또 음이에요 이거 봐봐요 덩어리가 있는데 덩어리를 놓는 순간 어떻게 나오세요? 자기로 내려요 덩어리를 덜어서 꾹꾹 눌러요 덩어리를 안 누르면 바로 이렇게 척척이 넣으니까 덩어리에는 떡볶을게요 척척이 넣으면 액팅업 하지만 끈다면 덩어리 chutz 손을 씻고 손을 씻고 손을 넣으면 손을 넣으면 천천히 넣으면 더 가요 오! 따라와 좀 딱히 다듬어요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일단 마지막으로 손 좀 씻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머리가 별로 없는거 같은데 내가 망치로 가져왔는데 망치로 한번 해보려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무 신기하네 액체 액체 어이제 오 큰일 나오시면 안되요 지금 영상 찍혀있어 오 액체 액체 조합 와 이거 집에서 아이들하고 해보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애요 액체 느낌 너무 좋아요 액체 오 액체인데 오 단단해 와 퍼플리할때 이렇게 있어요 평소에 더 남편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이제 알 것 같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와아 오 오 이거보다 좀 간단하고 만질환으로 천천히